냄새 케어 김치통 세척 및 필터 교체 방법 냉장고 혹은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주세요. 원형의 필터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해주세요. 필터와 김치통 뚜껑을 분리해주세요. 필터 교체 주기 도래 시 필터는 세척하지 마시고 폐기해주세요. 필터 교체 주기는 배추김치의 저장 기준이며 김치 종류 및 특성,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흐르는 물의 세제를 이용하여 필터 커버, 김치통 뚜껑 및 김치통 용액을 용기를 세척해주세요. 세척 후 햇빛이 없는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시켜주세요. 김치통 뚜껑을 닫고 교체한 새 필터를 넣어주세요. 필터 커버를 덮어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필터 교체 시기가 남아있을 경우 필터 커버 분리 없이 김치통 용기 및 김치통 뚜껑만 세척 후 조립해주세요. 김치통 뚜껑 정확도는nen 김치통 뚜껑 정확도는 김침뚜 likes 김치통 뚜껑